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맹인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도록 하셨는데 그 사람을 보내시면서 26절 말씀 끝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러시잖아요 그 마을이 어디입니까? 22절에 보면 거기가 바로 베세다인 것이 그렇게 내게는 정겹게 여겨지는 마을이 베세다인데 예수님께서는 베세다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수록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많고 성공의 기회를 포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세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마을에 이 사람이 가면 무슨 큰 일이라도 당할 것처럼 염려하시는지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베세다가 어떤 곳이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베세다 주민들이 예수님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권능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마을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는데 베세다도 그 중심지 중에 한 군데인데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기다리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 받기를 원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망스러운 마음이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2절까지 나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의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하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하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할 만큼 그 베세다 주민들에 대한 실망감이 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나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픈 사람 좀 고쳐주고 떡덩이나 나눠주려고 오신 게 아니시고요 예수님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 베세다 사람들은 주님의 권능과 그 기적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세다 사람들에게 실망이 크신 거죠 마가복음은 전부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학자들은 8장 31절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고들 말씀하세요 그럼 8장 31절 이전, 8장 31절 이후 이렇게 나누는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8장 26절까지 읽지 않았어요 그 다음 해가 8장 31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빌리포 가이사라 지방으로 데리고 가셔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 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식으로 대답하면 주는 그리스도 씨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는 내용의 말씀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게 8장 31절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자막을 보면서 8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노들과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하니까 십자가가 필요했고 부활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떡이나 나눠주고 능력을 행하는 거라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죽임당하고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8장 31절에서 처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능력을 행하시고 병든자를 고치고 떡과 생선을 먹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앞에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8장 31절에서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실 걸 처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16장까지는 마가복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쭉 진행해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다면 1장 1절에서 출발해서 8장 30절까지만 읽고 끝내면 안 되는 거죠 8장 31절을 읽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쭉 십자가를 향해 전진해서 개세만의 동산에 오르고 골고다에 올라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생명에까지 도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장부터 8장 30절까지만 읽고 그 안에서 노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는지 그거 몰라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러면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거는 모르거나 회개하지 않고 버텨서 베세다 마을 사람처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세다 마을 저 마을에 눈을 뜬 사람을 들여보내는 거 마음이 들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을에 가면 주님의 능력도 경험했고 보리떡도 받아 먹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을인데 이 사람을 그리로 보내고 싶지 않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눈뜬 이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너 그 마을엔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면 베세다라는 마을이 이 사람에게 하찮은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베세다가 소중한 마을입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것도 마을 주민들이 먹을 것도 주고 돈도 때때로 줬을지 모르죠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도록 중간에 주선한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에 보시면요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게 도와준 사람도 베세다 사람들이고 예수님 만나도록 인도해 준 사람도 베세다 사람들인데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에 안 가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을 대신 어떤 곳 하나를 정해서 보내시면서 가라고 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고 계십니까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지나간 주간에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집은 어떤 곳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에게 집이 있었을까 무슨 헛강 같은 거 있었나 만약에 이 사람에게 가족이 있었다면 글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구색이 갖춰진 집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 사람의 집이 마을 한복판에 있다면 참 곤란하겠다 마을에는 안 가고 집에만 가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에 이 사람의 집이 있긴 있는데 마을에서 뚝 떨어진 저 외곽 지역에 아주 초라하게 따로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집에는 보내시면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본뜻이 뭘까요 너 눈 감고 살 때는 그 사람들 없으면 못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이제는 눈 떠서 아쉬운 거 없으니까 이제는 그 베스에다 동네 들어가지 말아라 이제는 끊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는 보내시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맹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누어서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아주 치명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어떠면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죠 또 십중팔구는 아주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 사람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됐나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만져주시고 낫게 하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나가시고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고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와서 닿았던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고 베세다 마을 전체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생생하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설명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이 사람 아직 온전한 믿음에 이른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래서 죄인은 회개하고 십자가 밑에 나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베세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도 마가복음을 읽는 식으로 말씀드린다면 1장부터 8장 30절까지는 읽은 사람이 될 수 있죠 주님의 권능을 체험했으니까 주님께서 눈뜨게 하는 걸 경험했으니까 베세다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 동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눈 떴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그분은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그분은 보리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는 분이지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거기까지가 다죠 그 베세다 마을 사람들이 회개는 하지 않는데 이 사람도 거기 들어가서 섞이다 보면 권능은 체험했으나 회개는 하지 않으므로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으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베세다 사람들 속의 한 사람으로 동화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집은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의 소음으로 가득 찬 마을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거기가 집인 것이죠 권능을 통해 눈뜬 것만 기뻐하면서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이 있는 마을이 아니라 내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뭔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머리 숙이게 만드는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육체의 눈은 떴지만 아직 영의 눈은 닫혀서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를 영적으로 자극해 줄 수 있는 그런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마을에 가면 눈은 떴을지 모르지만 마을 사람들이 다 영의 눈이 닫힌 것이니까 그들과 더불어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참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실 때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마을 한복판에서 하신 게 아니라 손잡고 마을 밖에 나가셔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집으로 보내신 예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하고 대조되는 말씀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 동네 운물가에서 한 여자와 만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 사마리아 여잔데 예수님과 한참 대화를 하던 끝에 물 동의를 다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쳐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이 여인을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지 않으셨나 왜 마을로 들어가게 놔두셨나 오늘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여자는 8장 31절을 넘어선 사람이죠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권능만 경험하는 그런 여성이 아니라 이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여인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수가라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이분을 통해서 병이 나왔어요 내가 이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남자 3명, 5명과 살았지만 다 내 아이 남편이 아니었는데 내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는지 내 죄를 다 지적하고 알고 계신 바로 그 구세주 메시아를 내가 만났노라고 이 여인은 뛰어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여인은 8장 31절을 넘어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는 걸 가로막지 않으셨고 이 여인이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죽게 나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들어가서 내 눈 떴습니다 그러면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올지 모르지만 괴개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예수님은 이 사람은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이 살고 계신 오늘의 마을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 뭐 인천광역시 어떤 분은 강원도에서 충청도 곳곳에서 전라도 지방에서도 예배하러 오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신 오늘의 마을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때와는 다릅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악으로 가득한 곳이 오늘 우리들의 마을이 아닙니까 사람은 서울로라는 속담이 지금도 유효해서 많은 사람이 서울로 경기도로 수도권 뭐 이런저런 도시로 몰려들고 있는데 그래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오늘의 마을들은 어떤 영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이라는 마을 폭력이 가득하고 우상숭배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도전하는 동성애를 비롯한 많은 악들, 돈으로 신을 삼는 만몬주의 그리고 말초적 쾌락을 추구하는 퇴폐적인 행태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군비경쟁 그리고 무력시위, 그리고 전쟁 그리고 학대받는 어린이들과 여성들 그 속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눈물, 신음소리 이게 우리들의 마을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십자가 달고 있는 예배당들이 있어요 마을 구석구석에 그런데 그 예배당 안에 가보니까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이들이 주님의 권능은 경험을 했지만 아직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회개는 하지 않고 베세다 사람처럼 버티고 있다면 이미 예배당들도 교회들도 다 베세다 마을로 전락한 거 아닙니까?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보다도 견디기 힘들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노가 교회에도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마을의 형편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보고도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마을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 섞여서 쓸려 내려가면서 회개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에게 자신의 필요와 욕망의 추구만 부탁하는 사람으로 머물까 염려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 사람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은혜를 입고 오늘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죄악된 마을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집을 향해서 우리도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에 살지 말아라 너희 동네에 살지 말아라 지구를 떠나야 된다 그런 단절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런 세상 그런 마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너희의 심령 너희의 가정 안에 주님을 만나는 집을 구축하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이 마을의 문화에 쓸려 내려가고 마을 사람들의 그 닫힌 신앙 생활에 거기 휩쓸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에까지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나간 며칠 동안 길거리마다 수많은 집들이 이어 있고 아파트 아파트들이 바다처럼 연결되어 있고 많은 주택의 지붕들이 달라붙어 있고 그 방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다 그들이 오늘의 베세다 사람처럼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 그래도 저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저 주택 1층 2층 3층 어딘가에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등불을 밝히고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저 공간만은 마을의 일부가 아닌 구별된 공기가 숨쉬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서는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고 저기서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저기서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기서는 십자가 보율로 씻김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기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는 매일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간이 우리 성도들이 사는 곳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 마을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계신 곳은 거룩한 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집으로는 가되 마을로는 가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소원이 있어요 영락교회가 마을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보리떡을 먹었어요 병이 났어요 능력을 경험했어요 아무리 그런 말 많이 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도착하지 못한다면 영락교회는 마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 심판날에 들어와시던보다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영락교회가 거룩한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 이렇게 모였잖아요 마을 나들이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잠시 후에 불을 620장 찬성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할 때 여기가 거룩한 집이 되어서 여기서 주님의 음성 듣고 영의 눈이 열리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을 주민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구별된 공간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해요 좀 애들 말로 말하면 마을에 가서 쏘대고 다니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 기억하기 좋으시죠? 그런데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새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영락가족들 이 시간에 한국의 많은 예배당마다 모여있을 하나님의 사람들 그 여기가 다 집들이 되고 세상의 마을을 위해 축복하고 마을을 변화시킬 힘을 가진 거룩한 집으로 사명을 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